난 실패 누가 덮는 얘기 크래래나 난 하고 근데 충방이 레벨 40에 나오잖아 40에 나온 투기를 45 때 베었어 내가 어... 그럼 40 빼가지고 잡퀴 나머지 랩도 된다는 소린가? 아니 35, 40... 아, 35... 오 단위로 계속 나왔더라고 잡퀴 한 번에 모아서 해도 돼 한 마리 다 할 수 있어 어어 그리심하지마 어길빠지고 공방에서 흘러온다 랩땜 박아야겠네 아 C까지 돌봤어 아 뭐 왜 여기서 12시에서 해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잘 얘기하면 자기가 신고 당하잖아요 아 뭐 그렇다기보다 나도 왜 그런지 몰랐지 난 또 잘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홍이랑 잉땡이랑 가서 알았지 왜 그런지 토익 먹고 안 뜨지 않았어? 응 안 땄나 아우 아 이거 홈페이지 공북 보니까 그게 없네요 습득 조건이 없네 그럼 당연히 그냥 나오더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아 그게 기술에 있는 일반 레벨이 오르면 해제가 되잖아 네 잡 전용 이거는 그래 그걸 해야 보이더라고 아 몰라 아니 채팅창은 안 봐도 지금 채팅창은 안 봐도 지금 채팅창은 봐야될거 ㅋㅋㅋㅋ 아 아직도 안 늦었어? 어? 응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계속 빼려? 천장? 아 개 잡아 개 잡아? 응 얘는 어그로서 잡을거야 니가 어그로서 잡을거야 벨이 먼저가 잡고 쏘고 히로 뒤에 르노 뒤에 르노 될것 나왔네 아이씨 안썼어 음 쟤 어차피 도망가는구나 계속 쳐 아우 없어요 이거 뭐 니가 안쓴 거는 금표로 갔다가 어디서 했는데 아마 금표가 외친 크로우 오빠 응 났어 이야 꽤 크네 응 자아직하지만 외친 외친 때려 어 이제 때려 아이씨 아이씨 저 멜리지는 왜 붙였어요? 프리딩이 쑤셨어 시작과 동시에 쑤셨어 아이씨 아 이거 못하는게 좀 안쓰만 뭐 하니 좀 장려 너무 맛있어 응 맛있어 여기가 트롤링할라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맞추려고도 안 맞던데 나루야 꼭 지금 들어가야돼? 응 좀 참으라 그래 안 돼 이리 와봐 안줘 금방 기다려 금방 열어 뭐 먼저 줄까? 아무거나 때릴까? 지금 아 그래서 아무거나 때렸다가 일로 온다 그래서 계속 이거 징을 바꿔주는 거야? 응 원래는 인무상 한 번에 찍는 그런 레코드 있는데 약간 지금 아는 거 조금만 기다려라 아휴팟 어 아 미안 아 씩 이스택 왜 취미는구나 왜 취미는구나 아 저 쟤는 공부가 계속 계속 먹고 있다 아 나 그 어글이 트일까가 아 튀면 멀리 가지 않고 어차피 딴 팀은 자기를 안 때리니까 아 쟤네가 레벨이 높구나 어 저 그 싱크 마크 있잖아 뭐 맞아 이거 그건 아무래도 탱이 어그를 잡고가 좀 힘든 저게 무슨 마크인데 그 레벨이 높은데 아 다른 어 이 던전이 최고 레벨 입장 레벨이 18레벨로 맞춰졌다는 서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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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달리 포스인데 응 여기 수선한 수면이 수선한 수면이 내리게가 있는데 응 그 여기 뽀뽀색을 쪼란패 안쓸 잠깐만 꼬리말래 가야 생선이다 그냥 잡아봐요 아 누가 이쪽에 뭐야 이거 여기 유경이가 뿌렸어 응 정말 멜리리도 안걸렸죠 아 아 밑에 쪽으로 다 봤어 응 서커 보스 서커 아 아 우윤 우윤 내가 벽 내가 아 진짜 응 보지 말아야겠다 이거 상태가 안좋대 어떻게 우클릭으로 아여 무슨 뜻 있는거지 실수 한번 더 하면 자살같아 아주 그냥 ... 걔냐 좀 적당히 해봐 아 ... 랭독볼이요. 지금 내가 너보전을 두 개로 껴 놓는 거지. 쉬웠어. 쉬웠어. 서커서커. 서커서커. 이거 그거야. 안 꺼지는데? 우클릭하면 꺼지는데. 어, 됐다. 아니, 그게 실패한 거야. 실패한 거야? 어, 저거 잡아놓고. 룰 잡아? 룰 잡아봐. 룰 잡아봐. 아, 왜 그래. 뒤에서 튀어나온 거구나. 어, 가서, 가서 클릭하면. 그, 사무얼, 사무얼 조정도에도 나올 거야. 아,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는구나. 나 맹독 못 잡았어. 아니. 됐어. 안 되는데? 됐어요, 됐어요. 좀 가까이 가야 되는데. 좀 가까이 갔는데 안 가야 되는데. 아, 저거 거축이 안 나오는 거 아냐? 난 저쪽 거 나왔었어. 아, 왜.